사이공강에서 53번 버스를 타고 53번 돌아나가나? 53번 버스를 타고 끝까지 왔는데 거의 1시간 걸렸는데 여기 대학가 다이옥국자 땀뽀치민 위뚝사 저건 어디까지 가나 33번은 사 먹어야지 무엇을 도착해? 케밥 케밥 케밥을 타네 케밥 담자 담자 매차 뭐해? 여기 대학과 556 기숙사도 있고 그랩들도 있고 여기서 버스를 53번을 다시 타고 가든지 33번을 타고 가든지 해야 되겠네요